한국어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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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야 뭐 보여요? 오늘 우리가 먹어볼 것은 핵 불닭볶음면입니다 핵 불닭볶음면 먹는거 천둥이가 먹는거 보셨죠? 그거에 정확히 두 배 맵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솔직히 좀 무서워 먹고 바로 그냥 화장실로 뛰어갈 것 같은데 매운걸 잘 못먹어요 제가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그냥 먹어봅시다 나 잘 맞췄어 짜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수프가 있고 그리고 프레이크가 있어요 이 수프가 얼마나 매울지 우리 한번 맛볼까요? 조금만요 야 진짜 소스 색깔이 냄새 여기까지 나 야 미쳐로 빨개 나 볼게요 조 조 와우 와우 우리 한국사람들이 못먹는 것도 보여줘요 아니 이거 대부분이 못먹어 누가 이걸 다 먹어 아 그래? 진짜 한국사람들이라고 다 매운거 잘 먹다 이건 아니죠 약간 예능으로 출시한거 아닐까요? 그럴 수 있어 라면 회사에서 진짜 너네 한 번 줘대봐라 여러분 불닭볶음을 유튜브에서 한 번 많이 찍으니까 네 그것도 한 번 찍어봐라 죽어봐라 개새끼들 죽어봐라 죽어봐라 마조이스들 제가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자기 몸을 가볍하게 파괴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추천해드리고요 변비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마음날 그냥 바로 제가 봤을 때 대장학문 바로 개방 면을 삶았습니다 면을 삶았습니다 소스 다는? 우리는 한입씩 먹었잖아요 와 진짜 이거 고기는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 볶은 항상 괜찮을거에요 말 너무하지 말고 냄새가 죽여줘요 사람을 죽여 살인자야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왜냐면 우리들은 다 오리지널은 다 먹어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맛이고 어떻게 배가 아프지 잘 핵이니까 왜 핵불닭을 내가지고 이런걸 먹게 만드냐고 한입은 괜찮네 한입은 괜찮네 괜찮네 맛있네 근데 의외로 맛있다 괜찮아 하다 매워 니네 얼굴이 괜찮지 않은 얼굴인데 왜 먹질만 해 아이고 먹지 뭐 하지만 다 먹지 이런거 그냥 구매한거 중에 하나 갖고 지금 두입 하는거에요 두입 먹었고요 세입제입 어 근데 점점 와 잇몸하고 볼 이런데게 남아 소스를 찍어 드신다고요? 소스를 찍어 드신다고요? 먹을 때 바로 맵진 않은데 계속 와 한정도 먹으니까 계속 와 맵다 아 이제 맵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평을 해야지 의외로 먹을만하다 한개 먹었는데 한개는 못먹겠다 아 이게 점점 와야 점점 아 맵네 잠깐만요 아 그만 자 우리도 매운거를 잘 못먹긴 한데 우리보다 더 못먹는 사람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일단은 친구나 뭐 여자친구나 누리생이나 부모집이나 부모집이나 또는 속보샷 한 봉지를 준비한 다음에 액션 짜잔 짜장라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하고 달달한 맛이 많이 나는 짜장라면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많이 먹는 그런 유행 같은게 좀 있어요 요 두개를 섞어서 짜장의 단맛으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중화시켜보겠다라는 작전입니다 같이 한 번 끓여서 먹어 보겠습니다 먹어보죠 일단 아 나 근데 지금 계속 으 sprinkle 아침 ersten 불닭볶음면하고 짜장라면하고 해서 형 냄새 좀 나지 뭐 오 완전 피고름을 expresses 그 맛이다. 마이가 곧 까매! 이건 맛있을 거예요. 짜짜보니까 엄청 달기 때문에 사천 지방에.. 맵잖아, 달고 맵잖아. 이게 우리나라가 만든 말이 아니지, 사천 짜장이. 사천 짜장이 있는 거죠? 여러분들 집 근처에? 없을 것 같아. 사천이라는 데가 있지 않나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맛있어 보이네, 이거는. 좀 흥무한데? 냄새 죽는다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매운 기운은 거의 가셨어요? 한 개를 가지고 달콤한 짜장면이 있어. 진짜 달콤한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리 향기만 조금 난다. 맛있겠네. 이건 괜찮겠다 진짜. 먹어보죠. 맛있겠다. 이걸 파는 삼양업체 쪽에서도 다섯 개들이 봉지를 팔 때 불닭만 매일 다섯 개를 꽂아서 팔지 말고 짠짜로도 이런 거 중간에 두 개 정도 섞어 팔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지? 맛있다. 근데 매운맛이 완전히 가시진 않는다. 이게 훨씬 달콤하고 그래서 먹기는 한결 확실히 편해요. 이게 독립적인 제품이었으면 진짜 맛있거든. 근데 이거 진짜 맛이 괜찮아. 엄청 맛있다. 매운맛이 남아있어. 이게 무슨 너구리 뭐 짜파 너구리? 그게 뭐죠? 짜파구리. 짜파구리. 짜파구리보다 이게 100배로 맛있어. 황독씨도 한번 촬영하다가 시식합니다. 괜찮지? 음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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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고 매우면 그걸 바로 중독적인 매운맛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매워서 스트레스 풀리고 달니까 또 맛이 풀리고 달고 짜고 맵고 이게 최고지. 괜찮나요 저는? 핵불닭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렇게 섞어먹는 거 추천드립니다. 짜짜로니하고 섞어먹는 게 저는 훨씬 나은 거 같아요. 핵불닭을 하나씩 사서 잡숴. 달 까먹어야겠다 수발. 불닭발이잖아. 불족발. 불닭발. 약간 그걸 배치마킹해서 만든 건가? 와 닭이? 이건 뭐 반숙이에요? 존나 맛있다. 계란. 매운 거 먹다가 계란 맛있어. 삶은 계란 존나 맛있다 진짜. 여러분 계란 삶아서 반숙으로 드세요. 자 뭐 오늘 불닭볶음면도 먹어보고 그게 너무 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짜짜로니를 같이 섞어서 먹어봤습니다. 엄청 좋아하셨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섞어먹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냥 핵불닭은 이건 못 먹겠어요. 저는 못 먹겠어요. 맛은 나쁘진 않아요. 매우뿐이지. 괜찮았어요. 자 드셔보세요. 이거 나와있다 모르겠나. 한국에서 이제 막 나왔는데 외국에서 또 금방 나올까? 요즘 다른 유튜버들 몰래 먹으면 불닭볶음면도 먹고 왔어요. 질이 싸잖아. 외국인들. 이거 먹으면 질이겠다 진짜. 소양인들은 진짜 모르겠다.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. 이것도 많이 먹었어요. 매우 음식 확실히. 익숙하니까. 잘 먹었으니까 저희 뭐 다음에 또 누가 뭘 보내줄지도 몰라요. 이걸 보고 저희 학교 많이 라면이나 음식을 먹으면 우리 PR도 운동이 잘하고 먹어보고 약간 긍정적인 듯 아닌 듯 애매하게 저희가 영상을 찍어드릴게요. 다음에 또 봅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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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신기하겠습니까? 졸라 맛있어. 반숙계란.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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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먹을래. 맛있네요. 반숙계란. 내가 만쩍 그렸던 거라서 먹겠을지. 아니 안 먹을 거야. goani 멘태로. stereo 짠. 계란. 계란. 종식계만. 계란. 최송 우리 형자에게 이정도 매운맛은 다 먹었다 이놈아 이놈아 쌀 다 먹었다 으아아 다 먹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